아빠, 아빠, 아침 거 먹고 파스 좀 붙여줘. 아빠, 이거 아침 거, 어? 진아야. 응? 왜, 왜? 파스 좀 붙여주면 될까? 간호사 풍경 안 붙여달라고. 아이씨, 니가 붙여줘. 아빠, 혼자 해. 아니, 파스를 어떻게 혼자 붙여. 아빠, 두 손 있잖아. 두 손 있어도 안 돼, 여기는. 잘 붙여야 돼. 나는 잘 못 붙인다고. 니가 위치만, 아빠, 아빠 아침밥 먹고. 나 위치 몰라. 아빠 알려줄게. 알려줘서 몰라. 응응. 파스 좀 붙여주면. 붙여준다고. 또? 아, 배불러. 이제 그만 먹으니까. 더 먹을까? 응. 태어날 때까지 80kg 만지기. 응. 응. 그럼 10 몇 킬로 살 띄우라고? 응. 응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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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핫해놨지. 응. 아빠가 오늘 후기는 안 오셨네. 응. 나도 멀었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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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마늘을 소원에 precede. 응. 그래야맛. 서울바늘에 파스 붙여먹는 것같아. 더 많이 신청하면 나도 먹던 것같아. 너 밖에 없는데. 내가 붙을때. 내가 부터야. 파스랑 안 붙이면 좋다고. 악동, 악동. 꼭 집에 가는데, 집에 가서 붙여먹어. 응. 지금, 지금 하래 58일대 참고. 난, 네. 고춧가루 단단한거 단단한거 쌀국수 쌀국수 저보다 많이 안 먹었어? 저보다 더 많이 먹었어 저보다 더 많이 먹었어 빨리해 나 파스부터 그래 왜? 파스부터 주기 싫어 파스부터 주기 싫어 왜 싫어 오빠가 빨리 빨리 해야해 빨리 밥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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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계속 뚜껑 앉아 너 두꺼는 앉아 봐 네네 누가 또 가져와 동생이야 érique 왜 이렇게 하는지 알려드리지? 응 정태가 왜 내가 빠져들어 줘야 돼 아이고 시끄러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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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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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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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